와이오밍 와인 그루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거기 놓인 탁자 앞에 앉아있었다. 폰탄 부인이 지하실에서 차가운 맥주를 가져봤다. 자동차 한 대가 큰 길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서더니 폰탄시 집 앞에 멈추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맥주병을 탁자 밑으로 내려놓았다. 폰탄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샘 어디있소? 둘 중 하나가 방충목 앞에서 물었다. 여기 없어요. 그 사람 광산에 있어요? 맥주 좀 있소?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팔렸어요. 저 사람이 마시는 건 뭐요? 그게 마지막 병이라고요. 다 팔렸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맥주 좀 주시오. 날 알지 않소? 없다니까요. 마지막 병이라고요. 다 팔렸어요. 이봐. 진짜 맥주 좀 마실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둘 중 하나가 말했다. 그러고는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둘 중 하나는 걷다가 쉬곤 했다. 차가 요동치며 출발하더니 반대 방향으로 돌고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맥주를 테이블에다 올려놔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문제될 게 뭐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바닥에 내려놓고 마실 필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라서요. 내가 말했다. 그 사람들 취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안 좋았어요. 기억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여기서 마셨다고 할걸요? 그녀는 프랑스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가끔씩만 프랑스를 섞어 말하고 어휘나 구문은 영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폰탄신은 어디 있어요? 포도당 걸어갔어요. 오 하나님. 와인이라면 환장을 하죠. 하지만 부인은 맥주를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맥주를 좋아하죠. 하지만 폰탄은 와인에 환장을 하죠. 그녀는 보기 좋게 붉으리한 혈색을 가진 머리가 하얗게 센 통통한 할머니였다. 그녀는 아주 깔끔한 성격이라 집은 항상 말끔히 청소되어 있고 쾌적했다. 프랑스 북부 랑스가 그녀의 고향이었다. 식사는 어디서 해요? 호텔에서요. 여기서 먹어요. 호텔이나 식당에서 먹지 말고. 부인을 성가시게 하고 싶진 않아요. 호텔 음식도 먹을만 하고요? 난 절대로 호텔에서는 안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태어나서 딱 한 번 미국 호텔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뭘 가져왔는지 알아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그것도 생고기로. 정말이에요? 그지 말 아니에요. 요리하지 않은 돼지고기였다고요? 내 자식이 미국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허구한 날 통조림 콩만 먹고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됐지? 세상에. 며느라기 몸무게가 225파운드나 돼요. 그 아이는 일을 안 해요. 요리도 안 하고. 우리 아들한테 통조림 콩만 줘요. 그럼 며느님은 뭘 하는데요? 그 아이는 종일 책만 읽어요. 책 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더는 아기도 낳을 수 없어요. 너무 뚱뚱해서 아기가 들어설 수가 없는 거죠. 며느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저 책만 읽는 게 문제죠. 우리 아들은 착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광산에서 일했었죠. 지금은 목장에서 일해요. 전에는 목장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목장 주인이 우리 아들처럼 일 잘하는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서 아무것도 모두 더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이혼을 하지 않아요? 이혼을 하더니 가진 돈이 있어야죠. 게다가 제 옆에 내한테서 헤어나질 못해요. 며느님이 예쁜가 보죠? 녀석이야 그리 생각하죠. 처음 며느라기를 집에 데려왔을 때 깜짝 놀라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참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싸돌아다닌 적도 없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죠. 그런데 그 녀석이 유전에서 일하게 돼서 멀리 떠났다가 어느 날 185파운드나 나가는 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녀가 인디언이군요. 그래요. 하나님 맙소사. 상스러운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일도 안 하고. 그녀는 왜 안 보이죠? 쇼. 뭐라고요? 쇼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갔을 거예요. 책을 읽지 않으면 쇼를 보러 가죠. 맥주 좀 더 있나요? 오 하나님 당연히 있죠.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들어요. 그럴까요? 뭐 부탁하실 거라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요. 전혀요. 아마 폰탄이 와인을 좀 갖고 올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폰탄 씨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당방에서 먹었는데 식당에는 깨끗한 식탁보가 깔려있었다. 우리는 새 와인을 시험했다. 무척 부드럽고 깔끔하고 맛이 좋았는데 아직 포도맛이 남아있었다. 저녁 식사는 폰탄 씨와 부인 그리고 소년 앙드레가 함께했다. 오늘은 뭘 하셨소? 폰탄 씨가 물었다. 그는 최후가 작은 노인으로 광산일에 지쳐있었다. 희끗한 코미 수염이 늘어져 있었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프랑스 남동부, 생대태양 근처 도시 출신이었다. 제 책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신 책은 잘 만들어졌나요? 부인이 물었다. 저분 말씀은 작가들처럼 원고를 쓰셨다는 얘기야. 소설 말이야. 폰탄 씨가 말했다. 아빠 쇼 보러 가도 돼요? 앙드레가 물었다. 그럼 폰탄 씨가 말했다. 앙드레가 내게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제가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14살쯤 돼 보여요? 그는 마르고 조그만 소년이었지만 얼굴은 16살쯤 되어 보였다. 그래, 14살로 보이는구나. 쇼에 들어갈 때 몸을 이렇게 웅크리면 더 어리게 보이죠? 소년의 목소리는 몹시 높고 갈라져 있었다. 원래 25센트를 내야 되지만 15센트만 내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럼 15센트만 주마? 폰탄 씨가 말했다. 아니에요. 25센트 다 주세요. 가다가 잔돈으로 바꿀 거예요. 쇼 끝나면 곧장 돌아와야 해. 폰탄 부인이 말했다. 곧바로 올 거예요. 앙드레가 문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서늘해지고 있었다. 소년이 열어놓고 간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드세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드시는 게 없군요. 나는 달고기와 감자튀김을 두 번이나 달라고 해서 먹었고 옥수수 3개와 점인 오이 그리고 샐러드도 두 번이나 층해서 먹은 뒤였다. 케이크는 좀 드실지 모르겠네. 폰탄 씨가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케이크를 만드는 건데. 폰탄 부인이 말했다. 치즈를 들어요. 크림치즈예요. 별로 드실 게 없으니 그거라도 드세요. 케이크를 만들 걸 그랬어요. 미국인들은 항상 케이크를 먹잖아요. 하지만 전 아주 잘 먹었습니다. 다 드세요. 우리 남기는 법이 없어요. 말끔히 다 먹죠. 샐러드 좀 더 들어요. 폰탄 씨가 말했다. 맥주를 더 가져와야겠어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종일 책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으면 시장하실 텐데. 이 여자는 작가가 뭔지 몰라요. 폰탄 씨가 말했다. 그는 언어를 사용하고 1890년대 말 군복무 시절의 유행가를 외우고 있는 묘한 노인이었다. 이분은 자신의 책을 지피라는 작가시여. 그가 부인에게 설명해 주었다. 책을 직접 쓰신다고요? 부인이 물었다. 이따금요. 오! 그녀가 말했다. 이런! 댁이 책을 쓰신다고요? 오! 그런 일을 하셔도 시장하기는 마찬가지죠. 맥주를 가져올게요. 지하 저장고 계단을 내려가는 부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폰탄 씨가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경험이 많지 않고 세상 물증의 어두운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이었다. 앙데레가 쇼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주방에 앉아 사냥 얘기를 하고 있었다. 노동주래 우리 모두 클리어 크리크로 갔었죠. 부인이 말했다. 오! 하나님! 댁도 꼭 거길 가봐야 해요. 우리 모두 트럭을 타고 왔어요. 일요일에 떠났죠. 트럭은 찰리 끝이었고요. 쉴을 큰 먹고 와인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프랑스 사람 하나가 압센트도 가져와셨죠? 폰탄 씨가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프랑스인이. 우린 노래도 불렀어요. 농부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보러 왔길래 마실 걸 주었더니 한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 몇 도 우리랑 놀고 싶어 했죠. 우리가 이탈리아 노래도 한 곡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가 자신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다가 상대를 해주지 않자 조금 이따 가버렸죠. 물고기는 얼마나 잡으셨나요? 아주 조금. 낚시를 하러 잠깐 나갔다가 다시 노래하러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노래를 얼마나 불러댔는지 당신은 모를걸요? 밤에는 부인이 말했다. 여자들은 트럭에서 잤어요. 남자들은 불가에 모여 있었죠. 밤중에 폰탄이 와인을 더 가지러 왔길래 내가 말했죠. 내일 마실 거 남겨두라고. 내일 마실 게 없으면 모두들 실망할 거라고. 하지만 우린 다 마셔버렸어. 폰탄 씨가 말했다. 다음 날엔 한 병도 남아있지 않았지. 그럼 그날은 뭘 하셨어요? 열심히 낚시를 했어. 멋진 송우를 잡았죠. 정말이지 멋졌어요. 다들 500g 정도나 나가는 걸 낚았어요. 부인이 말했다. 미국은 얼마나 좋아하오? 폰탄 씨가 내게 물었다. 아시겠지만 제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제 조국이니까요. 하지만 음식은 별로예요. 예전엔 좋았지만 지금은 별로예요. 맞아요. 부인이 말했다. 음식은 엉망이죠. 그녀는 고개를 지었다.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릴 때 어머니가 나한테 너는 폴란드 사람처럼 먹는구나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미국에 와서 알았다오. 폴란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도 사냥하고 낚시하는데 그만인 나라죠. 내가 말했다. 맞아요. 사냥하고 낚시하기엔 더없이 좋은 나라지. 폰탄 씨가 말했다. 총은 어떤 걸 쓰시오? 수동식 12구경을 씁니다. 수동식이 좋지. 폰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혼자서 사냥하고 싶어요. 앙드레가 소년의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안 돼. 폰탄 씨가 말했다. 그가 내게로 고개를 돌려 말을 이었다. 애들은 아직 살이 분간을 못해서 그냥 놔두면 자기들끼리 막 쏴 될걸요? 혼자만 가고 싶다고요. 흥분한 앙드레가 귀가 찢어질 때다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폰탄 부인이 말했다. 넌 너무 어리단 말이야. 혼자 가고 싶어. 혼자 가서 물에 사는 쥐를 잡을 거야. 물에 사는 쥐가 뭐죠? 내가 물었다. 모르시나 알텐데 사람들은 사향쥐라고들 부르지. 앙드레가 잔장에서 22구경 소총을 꺼내와서 불빛 아래에서 꽉 지워보았다. 뭘 모르는 것들은 말이지. 폰탄 씨가 말했다.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지. 혼자서 사냥하고 싶어. 앙드레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총려를 따라 시선을 옮겼다. 물에 사는 쥐를 쏴보고 싶어. 난 쥐가 많이 사는 데를 안다고. 총을 이리 다오. 폰탄 씨가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내게 말했다. 애들은 뭘 몰라서 서로를 쏜다오. 앙드레는 총을 꽉 잡고 있었다. 보기만 할 거예요.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요? 예는 사냥이라면 환장을 해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어리잖아요. 앙드레는 22구경 소총을 잔장에 도로 넣었다. 더 크면 사향쥐랑 산토끼 사냥을 갈 거예요. 소년이 영어로 말했다. 언젠가 아빠랑 같이 사냥을 갔었는데 아빠가 산토끼 빗맞힌 걸 제가 쏴서 잡은 적이 있어요? 사실이요. 폰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얘가 산토끼를 잡았어. 하지만 첫 발을 쏜 건 아빠죠. 앙드레가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혼자 가서 혼자 쏘는 거예요. 내년엔 할 수 있겠죠? 그는 구석자리로 가더니 앉아서 책을 읽었다. 나중에 식사를 마치고 주방으로 가서 그 책을 보니 해리 캐슬먼의 포함 위의 프랭크였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아이는 책을 좋아해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밤중에 아이들이랑 돌아다니며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책은 좋은 거야. 폰탄 씨가 말했다. 이분도 책을 쓰시잖아. 들었어요. 하지만 책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이 나라에선 책도 병 같은 거군요. 교회처럼요. 여긴 교회가 너무 많아요. 프랑스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밖에 없고 그나마 개신교는 아주 조금이죠. 그런데 이겐 교회가 넘쳐나요. 여기 도착했을 때 맙소사. 무슨 교회가 이리 많아 했다니까요. 세브레. 폰탄 씨가 말했다. 교회가 많긴 해. 언젠가 폰탄의 사촌 누이가 딸이랑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녀가 미국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를 싫어한다고. 여기 사람들은 가톨릭을 금주법처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할 수 없다고.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미국에서는 가톨릭을 믿으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난 여전히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로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종교를 바꾸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 맥시아 큰데 옳지 않아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여기서도 미사에 가시나요? 아니요. 미국에서는 가지 않아요. 어쩌다 이따금. 한참 만에 한 번. 그렇지만 난 여전히 가톨릭 신자예요. 종교를 바꾸는 건 좋지 않아요. 슈미트도 가톨릭 신자잖아. 폰탄 씨가 말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난 슈미트가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엔 가톨릭 신자가 뜸으로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저희 집은 가톨릭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댁은 프랑스에서 살았으니 그렇죠. 폰탄 부인이 말했다. 난 슈미트가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프랑스에 산 적이 있던가? 폴락 시댁도 가톨릭이야. 폰탄 씨가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칼을 들고 싸워요. 매주 일요일이면 서로 죽이겠다고 어르렁거린다고요? 그들이 믿는 건 진짜 가톨릭이 아니에요. 그 집안만의 가톨릭이죠. 가톨릭 신자는 모두 같아. 폰탄 씨가 말했다. 어디에 있든 다 똑같은 가톨릭 신자라고. 슈미트가 가톨릭 신자라는 건 믿지 않아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라면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가톨릭 신자예요. 내가 말했다. 슈미트가 가톨릭 신자라니? 폰탄 부인이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나 믿지 않아.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라니? 여보 맥주 좀 가져와. 폰탄 씨가 말했다. 이분 목마르셔. 나도 그렇고. 그래요. 알았어요. 폰탄 부인이 건너방에서 말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앙데레는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폰탄 씨와 나는 식탁 앞에 앉아있었고 그가 마지막 병을 두 개의 잔에 따랐다. 바닥에 맥주가 조금 남아있었다. 사냥에는 아주 좋은 나라지. 폰탄 씨가 말했다. 난 오리 사냥을 좋아해요. 프랑스도 사냥하기 꽤 좋은 나라죠. 내가 말했다. 세브레. 폰탄 씨가 말했다. 사냥감이 많으니까. 폰탄 부인이 맥주병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말했다. 하나님 슈미터가 카톨릭이 신자라니요. 당신 생각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소? 폰탄 씨가 물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다음 날로 후 나는 폰탄 씨 댁으로 차를 몰고 갔다. 거늘이 들이오진 마을을 지나 먼지 날리는 도로를 따라가다가 골목으로 들어와 담장 밑에 차를 세웠다. 여느 날처럼 무더웠다. 폰탄 부인이 뒷문으로 나왔다. 그녀는 마치 할머니 산타클로스처럼 보였다. 말숙하고 볼그레한 얼굴에 희끗한 머리클. 그를 떼면 뒤뚱거리는 모습까지. 오, 안녕하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날이 뜨거워요? 그녀는 맥주를 가지러 집 안으로 도로 들어갔다. 나는 뒤 베란다에 앉아 방충망과 따가운 햇살이 비치는 나무 잎들 그리고 먼 산을 둘러보았다. 산의 갈색 주름들, 그 너머 세 개의 봉우리, 눈 덮인 빙하가 나무들 사이로 보였다. 눈은 지나치게 희고 깨끗해서 가짜 눈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폰탄 부인이 나오더니 탁자 위에 맥주병들을 내려놓았다. 뭘 그렇게 보시오? 눈은요? 눈이 고와요. 한 잔 같이 하시죠? 좋아요. 그녀는 내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슈미트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와인이랑 맥주를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슈미트를 믿어요. 우린 벌써 755달러나 벌금을 물었어요. 폰탄이 잡혀갔을 때요. 두 번은 경찰이 잡아가고 한 번은 주정부에 끌려갔어요. 폰탄이 광산에서 일한 돈, 내가 빨래를 해주고 번 돈, 거기에 우리가 번 돈 전부였어요? 그걸 다 내줬죠. 폰탄은 감옥에 같이 오요. 누구한테도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인데. 폰탄 씨는 좋은 분이죠. 내가 말했다. 그런 사람을 가두는 건 범죄예요. 우린 바가지를 씌우지 않아요. 와인은 리트당 1달러, 맥주는 한 병에 10센트 받고, 안 익은 맥주는 절대 팔지 않아요. 금방 담근 맥주를 파는 집도 많다지만, 그런 걸 마시면 머리가 아파요. 하지만 놈들은 폰탄을 감옥으로 끌고 갔고, 755달러를 틀어갔어요. 사악하군요. 내가 말했다. 폰탄 씨는 어디 계세요? 그 사람은 와인이랑 살아요. 때를 잘 맞춰야 하니까 지켜봐야 돼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돈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이는 와인이라면 환장을 하죠. 어제 전이가 조금 들은 게 갖다 담근 새 와인이에요. 아직 다 익진 않았죠. 그이가 오늘 아침에 그걸 커피에 다 마시더군요. 그래요. 커피에다 와인이라면 환장을 하죠. 늘 그래요. 고향에서 살았을 땐 말할 것도 없고요. 내 고향 북부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지 않아요. 모두 맥주를 마시죠. 고향집 바로 옆에 큰 맥주 공장이 있었는데, 어릴 땐 수레에 실린 호흡 냄새가 싫었어요. 밭에서 나는 호흡 냄새도요. 정말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맥주 공장 주민이 나랑 여동생에게 맥주를 좀 마셔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셔보면 호흡이 곧 좋아질 거라면서요. 정말로 좀 마시고 나자 호흡이 좋아졌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맥주를 주고 냈죠. 그 뒤로 우리 맥주를 아주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폰탄은 와인이에요. 와인에 환장을 하죠. 한 번은 산토끼를 잡아와서는 와인을 넣은 소스로 요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와인에다 버트를 버스시에 양파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하나님 맙소사 운하는 대로 만들어 줬더니 싹 비워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산토끼보다 소스가 더 맛있어. 그 사람 고향에선 그런 식으로 먹어요. 거긴 사냥감도 와인도 넘쳐나죠. 그래도 난 감자랑 소시지랑 맥주가 좋아요. 맥주가 좋아요. 맥주는 몸에도 좋죠. 좋죠? 내가 말했다. 와인도 몸에 좋아요. 폰탄이랑 똑같이 말하네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봤어요. 아마 당신도 아직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오니 미국 사람들이 맥주에다 위스키를 타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말했다. 정말 그랬어요. 게다가 여자아는 탁자에다 토하기까지 했었죠.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정말 탁자에다 토했어요. 자기 신발에도 토했죠. 그 뒤에 다시 와서는 토요일에 여기서 파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안 된다고 했죠. 오 하나님. 안 되고 말고요. 그 사람이 왔을 때 난 문을 걸어 잠갔어요. 취하면 다들 고약해지죠. 겨울엔 춤추러 가는 어린인식들이 차를 타고 와서는 밖에서 폰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봐요 샘. 와인 한 병만 팔아요. 혹은 맥주를 달라고들 하고는 자기들이 병에 담고 밀주에다 맥주를 섞어 마시기도 해요. 오 하나님. 태어나서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맥주에다 위스키를 타다니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속이 거북할 정도로 마셔야 마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한 분은 사내들이 와서 와인 한두 병을 마시고 나더니 여자들과 춤추러 갔다가 올 테니 음식을 만들어 놓으래요. 그래서 난 음식을 잔뜩 해놓고 기다렸죠. 잠시 후 그 사내들이 여자들이랑 왔을 땐 이미 취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내들이 와인에 위스키를 타지 않겠어요? 오 하나님. 내가 폰탄에게 말했죠. 속이 아플 텐데. 폰탄이 거르게. 라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들이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다들 단정하고 멀쩡해보이는 여자들이 불편한 얼굴로 탁자에 앉아있자 폰탄이 여자들을 붙이게 조그만 방에 데려가라 했어요. 좀 쉬게 해 주려고요. 그런데 사내놈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자들이 탁자에다 그냥 토해버렸어요. 폰탄 씨가 어느새 들어와 있었다. 그 인간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문을 걸고 잠그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어. 150다리를 준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안 되고 말고. 폰탄 씨는 그날따라 유난히 늙어 보였다. 더 위에 지쳐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이루는 프랑스가 있지. 뭐죠? 돼지. 자신의 말이 너무 거칠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나지막하게 사과했다. 거칠게 말해서 미안하오만 식탁자에다 토하다니. 그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돼지. 내가 말했다. 딱 그런 사람들이었네요. 돼지. 개자식들. 내가 쌍스러운 말을 쓰자 폰탄 씨는 불편한 듯 다른 얘기를 꺼냈다. 점잖고 지각 있는 분들도 온다오. 군부대 장교들도 오고. 아주 멋진 남자들이지. 좋은 패그리랄까. 프랑스에 가본 사람들은 모두 여기 와서 와인을 마시고 싶어해요. 다들 와인을 좋아하지. 이런 남자도 있었어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그 남자는 부인이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해서 피곤하다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부인이 쇼를 보러 나가면 곧장 이리로 달려왔어요. 어떤 때는 파자마 위에다 외투만 걸치고요. 그리고는 성모님 저에게 맥주를 신의 연총을 하고는 파자마를 입은 채 앉아서 맥주를 마신 후 부인이 오기 전에 부대에 있는 숙소로 돌아갔어요. 아주 괴짜였지. 아주 괴짜였지. 폰탄 씨가 말했다. 하지만 멋진 신사였어. 멋진 사람이었지. 그래요. 멋진 분이었어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늘 부인이 쇼에서 돌아오기 전에 침대에 들어가 있었죠. 내일 좀 멀리 갑니다. 내가 말했다. 까마귀 보호구역에서 초원 들궁 사냥 시즌이 개막되는데 일행들이랑 거기 참가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거기 가기 전에 여기 들렀다 가세요. 오실 수 있죠? 물론이죠. 와인이 다 익어 있을 거요. 폰탄 씨가 말했다. 같이 한 병 마셔요. 세 병은 마셔야죠. 폰탄 부인이 말했다.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기다리고 있겠소. 폰탄 씨가 말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내가 말했다. 며칠 후 오후 일찍 우리 일행은 사냥여행에서 돌아왔다. 전날엔 성과가 좋았지만 그날은 새벽 5시부터 사냥을 시작했는데도 초원 들궁을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 지붕이 없는 차를 타고 다닌 탓에 우리는 너무도 더워 해를 피해 길가 나무 아래 차를 세우고 점심을 먹었다. 태양이 높이 떠 있어서 그늘이라고 해야 손바닥만 했다. 우리는 샌드위치와 크래커를 먹었다. 갈증과 피로가 겹쳐 마침내 사냥터를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서 마을로 돌아갈 때는 기쁘기 거지 없었다. 우리는 프레리도그 서식지 뒤쪽으로 올라가 그놈들을 잡으려고 차를 세웠다. 하지만 우리는 두 발을 쏜 뒤에 그만두었다. 빗나간 총알이 돌과 흙덩이에 맞아 파핀이 튀기도 하고 들판이라 총소리가 사방으로 크게 울리는 데다 들판 너머 수로쪽 몇 거루 나무가 있는 곳에 서 있는 집에 유탄이 튀어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다시 차를 몰아 마침내 마을의 외딴 집들로 내려가는 언덕길로 들어섰다. 평온 너머 멀리 산들이 보였다. 산들은 푸르렀다. 봉우리에 쌓인 눈은 유리처럼 반짝였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새의 눈이 아직 내리지 않아 산정에는 오래전에 태양에 녹아내린 눈과 얼음만 남아있었지만 아득히 먼 그곳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에겐 차가운 음료와 거늘이 필요했다. 살갗은 햇볕에 거울리고 입술은 태양과 알칼리성 먼지에 부르터 있었다. 우리는 폰탄시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진입해 그 집 바깥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방은 시원했다. 폰탄 부인 혼자였다. 맥주 두 병밖에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다 떨어졌어요. 새로 담근 건 아직 익지 않았고요. 나는 그녀에게 사냥한 새 몇 마리를 주었다. 좋군요. 그녀가 말했다. 아주 좋은데요. 고마워요. 맛있겠는데요. 그녀는 시원한 데 두려고 새를 가지고 나갔다. 우리는 맥주를 다 비우고 일어섰다. 가봐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오늘 밤에 오실 거죠? 폰탄이 와인을 가져올 거예요. 떠나기 전에 들르겠습니다. 여기를 떠날 건가요? 네. 내일 아침에 떠납니다. 떠나신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모두들 오늘 밤에 꼭 오세요. 폰탄이 와인을 준비할 거예요. 떠나기 전에 우리가 잔치를 해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날이라 그날 오후엔 할 일이 많았다. 보내야 할 전보도 있었고 차를 점검하다가 타이어가 돌뿌리에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수리도 맡겨야 했다. 나는 차도 없이 걸어서 마을로 들어가 떠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끝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외출하기엔 너무 지친 상태였다. 우리는 외국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의 여름의 물건들은 내일 바로 꾸려질 수 있도록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고 열린 창문으로는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왔다. 그때 문득 폰탄시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나는 잠에 빠졌다. 다음날 우리는 오전 내내 짐을 꾸리고 그의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바쁘게 보냈다. 점심을 먹고 두시 전 떠날 채비를 마쳤다. 폰탄시 댁에는 작별 인사를 하러 가야 해. 내가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그분들 어젯밤에 우리를 기다렸을까봐 겁나네. 갈 수도 있었는데. 갔어야 했어. 우리는 호텔 창고에 남자 직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에 사는 랠리와 다른 지인들을 보고 난 뒤 폰탄시 집으로 차를 몰았다. 부부가 모두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방가에 맞아주었다. 폰탄시는 넓고 지쳐 보였다. 우린 어젯밤에 오실 줄 알았어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폰탄이 와인을 세 병이나 꺼냈었는데 댁들이 오지 않자 자기가 다 마셔버렸죠? 저흰 금방 가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왔어요. 지난밤에 오고 싶었지만 사냥여행에서 막 돌아온 터라 너무 피곤했었어요. 와인 몇 병 가져가요? 폰탄시가 말했다. 와인은 이제 없어요. 당신이 다 마셨잖아요? 폰탄시는 몹시 속상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내가 몇 병 가져오려다. 잠깐이면 돼요. 지난밤에 댁들을 위해 준비한 거 내가 다 마셔버렸어요. 피곤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그분들이 너무 피곤할 테니 오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고 기도했어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와인 좀 가져와요 폰탄. 차로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좋지? 폰탄시가 말했다. 그러면 훨씬 빠르지? 우리는 자동차에 올랐다 골목을 빠져나가 1마일쯤 달렸다. 그 와인을 좋아할 거요? 폰탄시가 말했다. 오늘 저녁 식사에 곁들여 먹으면 좋을 거요. 우리는 판자를 댄 목조 가옥 앞에 차를 세웠다. 폰탄시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우리는 집 뒤편으로 돌아갔다. 뒷문도 잠겨있었다. 뒷문 주위에 빈 깡통들이 흩어져 있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방은 지저분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았으며 문이며 창문들 모두 꼭꼭 닫혀있었다. 우라질놈 여자는 또 어딜 간 거야? 폰탄시가 말했다. 그는 절박한 기분이었다. 열쇠 둔 곳을 알 것도 같은데 여기 좀 계시오? 그는 길을 내려가 옆집 문을 두드린 후 그 집에서 나온 여자와 얘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열쇠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그 열쇠를 앞문에도 뒷문에도 끼워보았지만 두 문 다 열리지 않았다. 우라질놈 폰탄시가 말했다. 여자는 어디로 간 거야?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집에 분명 와인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문에 딱 붙어있으니 집안의 냄새까지 맡아졌기 때문이다. 그 냄새는 달콤하기도 하고 인디언 집에서 나는 냄새처럼 역하기도 했다. 갑자기 폰탄시가 판자 하나를 뜯어내더니 뒷문 곁에 땅을 파기 시작했다. 들어갈 거야? 그가 말했다. 우라질 난 들어가고 말 거라고? 옆집 뒷마당에서는 한 남자가 낡은 포도 자동차의 앞바퀴를 수리하고 있었다.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내가 말했다. 저 남자가 볼 거예요? 볼 거라고요? 폰탄시가 몸을 세우며 말했다. 열쇠로 한 번 더 열어봐야겠어? 우리는 다시 열쇠를 끼워 돌려봤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두 문 다 열쇠가 절반밖에 돌아가지 않았다. 못 들어가겠어요? 내가 말했다.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뒷문 곁을 팔 거요? 폰탄시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할아버지께 일이 생기게 놔둘 수는 없어요. 난 할 거요. 안 돼요? 내가 말했다. 저 남자가 볼 거예요? 체포당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차로 돌아와 폰탄시 집으로 다시 차를 물었다. 도중에 열쇠를 돌려주려고 잠깐 차를 세웠다. 폰탄시는 영어로 욕을 한마디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희망이 다 꺾인 듯 보였다. 우리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우라질놈. 그가 말했다. 와인을 갖고 올 수가 없었어. 내가 만든 내 와인을 말이야. 폰탄 부인의 얼굴에도 모든 행복이 떠나가 버린 듯 했다. 폰탄시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구석에 앉아있었다. 저희는 가봐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와인은 마신 거나 다름없어요. 저희가 가고 나면 나중에 저희를 위해 근배나 해주세요. 그 미치광이가 어딜 간 거예요? 폰탄 부인이 물었다. 모르겠어. 폰탄시가 말했다. 여자도 어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저 사람이 와인도 없이 가게 생겼잖아.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다. 괜찮지 않아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가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영혼 행운을 빌게요. 멋진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폰탄시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망신을 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폰탄 부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와인 때문에 언짢아 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저희는 자기 와인을 댁들이 마시보길 원했어요. 폰탄 부인이 말했다. 내년엔 올 수 있겠어요?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어서 폰탄시가 부인에게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말했다. 와인은 잊어버리세요. 저희가 가고 나면 나중에 저희를 위해서 근배해 주세요. 폰탄시는 고개를 저었고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기분에 쌓여 있었다. 후라질놈. 폰탄시가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어제 밤에는 새병이 있었잖아요. 폰탄 부인이 그를 위로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잘 가시오들. 그가 말했다. 폰탄 부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잘 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폰탄시 때문에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말했다. 우리도 모두 기분이 좋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문가에 서 있었고 우리는 차에 올랐다. 나는 차를 출발시켰다. 우리는 손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었다. 폰탄시는 무척이나 늙어 보였고 폰탄 부인은 슬픔에 헤쳐져들었다. 그녀는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폰탄시는 집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큰 길로 차를 꺾었다. 두 분 기분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폰탄시가 너무 안 됐어. 어젯밤에 우리가 갔어야 했어. 그래 갔어야 했어. 우리는 마을을 지나 매끄러운 도로 위를 달렸다. 길 양편으로 넓게 펼쳐진 들판에는 곡식을 빼고 남은 그루투기들이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산들이 있었다. 그 풍경이 스페인을 닮아 있었지만 그곳은 와이오밍이었다. 두 분한텐 행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내가 말했다. 슈미트도 대통령이 안 될 거고.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는 끝이 났다. 길은 이제 자갈밭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들판을 벗어나 두 개의 낮은 언덕 사이를 달리기 시작했다. 길은 굽어져 있었고 오로막이 시작되었다. 언덕에 흙은 붉은색이었고 셀비어가 회색 덤불을 이루며 자라고 있었다. 길을 올라가자 겹겹의 언덕과 계곡이 멀리 산자락까지 뻗어있는 것이 보였다. 산들이 멀어지자 그곳은 더 스페인을 닮아 보였다. 길이 굽어지며 다시 오로막이 이어졌다. 길 앞쪽에 먼지를 뒤집어선 들궁 몇 마리가 있었다. 우리 차가 다가가자 그놈들은 빠르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르더니 산늘이 아래로 길고 비스듬히 비행을 시작했다. 정말 크고 아름다워. 크기는 유럽 자고새보다 더 큰 것 같아? 폰탄씨가 그랬잖아. 사냥에는 그만인 나라고. 사냥감이 다 떨어지면 그분들은 돌아가시겠지. 아들은 아니지. 아닐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말했다. 어젯밤에 갔어야 했어. 그래. 내가 말했다. 갔어야 했어.